안녕하세요 텐아시아 TV 텐 시청자 여러분들 인천 상륙작전에서 강봉포 역할로 인사드린 신수항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리우 올림픽 때문에 제가 잠을 설쳤어요 축구 응원하느라 페이징 응원하느라 너무너무 소리를 질렀더니 목이 다 나갔었는데요 정말 감격스럽게 봤거든요 열심히 뛰어주신 선수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박상현 선수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어요 정말 다음 올림픽에도 정말 화이팅이고요 앞으로도 저희 인천 상륙작전도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이상으로 신수항이었습니다